기장군은 군을 뉴욕의 커퍼스타운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야구도시로 만들겠다며 한국야구 명예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년째 표류 중입니다. 얼마 전 기장군이 운영비 지원에 나서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지난달 시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또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KBO 허구현 총재가 기장군을 찾아 적극 지원을 약속했는데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야구 명예전당 건립지인 기장야구 테마파크를 찾은 KBO 허구현 총재. 지난 3월 오규석 기장군수가 서울 한국야구회관에서 허 총재를 만나 한국야구 명예전당 건립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허 총재는 명예전당 사업 부지와 야구 테마파크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기장은 KBO가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명예전당 이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매듭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황을 보고 또 시에 가서 시의회 와도 좀 얘기를 해보고. 지난 2013년 한국야구 명예전당 건립지로 부산 기장군이 확정됐을 당시만 해도 부산시는 건립비, 기장군은 부지 제공, KBO가 운영 전반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KBO 운영진이 바뀌는 과정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사업은 표류했습니다. 운영비 부담 방식을 두고 각 기관이 이견을 보인 데다 부산시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운영비를 기장군이 지원하기로 하고 수정협약안을 마련해 부산시의회 심의가 진행됐지만 이 안건이 보류되면서 또다시 사업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는 7월 기장군 역시 새로운 수장을 맡게 된 상황 속에 한국야구 명예전당 건립 사업이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기로에 선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